안녕하세요 오디오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JBL L16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삼일리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자삼일리하고 L112의 사이에 있는 좀 더 범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L166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5년에 최초로 발표가 되었고요. 고역에는 066이라는 L112보다는 좀 더 상위의 트위터가 사용이 되고 미드레인지에도 L5-8으로 약간 구형 쪽에 속하는 미드레인지가 사용이 됩니다. 우퍼가 12인치 알리코우퍼가 사용이 돼서 L22A라는 모델이 사용되는 스피커고요. 8홈에서 89dB 그리고 무게는 약 25kg에 해당을 하는 전형적인 소형 괴짝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L111는 호방한 선명한 고역과 아주 풍요로운 저역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JBL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음악 성향, 층간소음 같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약간 과한 점이 좁은 공간에서 부밍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장점이 매우 뚜렷한 반면에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약간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4311는 앞서 리뷰에서 소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에서 팡팡 쳐주게 되면 대단히 뛰어난 매력과 진가를 나타내지만 좁은 곳에서 작은 볼륨일 때는 매력이 여러모로 좀 반감이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 L166은 그것과 그것의 사이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고역도 선명한 고역 갖고 있는데 저역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4311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저역이 생각보다 4LBH고는 양감이 많은 스타일은 166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매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65와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퍼도 L65랑 같고 L65는 수정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상위 기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L166과 조당일 때 200달러 정도 출시가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그 두 기준 간의 격차는 사실 그렇게 지금 중고가로 나타나는 것만큼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L65가 166보다 두 배 정도 비싸니까요. 그래서 100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L112와 비슷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 120만원 좀 더 저렴한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L166은 개인적으로 L112보다는 좀 상급의 스피커가 아닌가 급을 나누기는 너무 두 기준 간의 차이가 크지가 않기는 합니다. 또 성향 차이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 그릴이 계란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왔을 때는 저렇게 아스트랄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하고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저 그릴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천이 하나 또 더 씌워져 있고 앞쪽에 오돌토돌한데 구멍이 여러 개로 나 있어서 약간 강한 직진성을 갖고 있는 JBL 사운드를 약간의 필터링을 해서 분산을 시켜준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의 이념상에서는 그릴을 껴고 사는 것이 기본값인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그릴을 빼고 듣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들은 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면이 있고 좀 더 호쾌하게 직진성 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편이라면 당연히 빼고 들으셔도 무방한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릴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천이 하나 좀 덧대어져 있고 바깥쪽으로는 플라스틱이라고 할까요? 철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면서 안 들렸었겠네요.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검정 사이드와 상하판은 이제 우드 타입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전면 쪽은 블랙을 가지고 있고 우퍼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1112나 431나는 사뭇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닛도 다르고요. 1112 같은 경우는 좀 못생겼고 431 같은 경우는 좀 이쁜 면이 있는데 L166은 좀 나름대로 포스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투네이터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JBL 구형기들과 마찬가지로 있어서 고역과 미드레인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431류는 어툴가 잡음이 있다거나 이럴 때 청소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명판 같은 부분이 좀 찌그러지기도 쉽고 위쪽에 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우퍼만 빼면 바로 아래쪽에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퍼만 분리해내면 아래쪽에 어툴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쪽 청소하기도 좀 쉽고 뭐 심각한 상황이라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L166의 또 부가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매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이 좀 있는 앰프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약간 많이들 하시는 마란츠 2223 시리즈와의 매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인상에 깊지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300 DC 모델이나 11250 같은 인테리어 좀 더 파워 구성이 좀 잘 되어 있는 고성능 인테리어 구형 앰프도 좋을 것 같고 불량에서 좀 당연히 좋은 앰프들이 괜찮은 소리 당연히 내줍니다만 진곤 앰프와의 상성이 또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조금 가 있는 느낌이고 이 스피커를 L166을 근거리에서 좁은 공간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약간 쏘는 느낌 좀 있어서 약간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넓은 편 그러니까 5평에서 10평 사이의 공간 정도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저는 쏜다라는 느낌은 없고 굉장히 화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긋하지만은 않은 또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호쾌한 타격감이나 파워풀한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또 잔잔한 사운들에서는 나름대로 JB에 치고는 좀 이쁜 소리를 좀 들려내주는 스피커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곳에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트를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저형 양감이 많지 않아요.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괴착입니다. 12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어트를 최대한 조절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상 클래식에서도 JB에 치고는 좀 잘하는 스피커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요. 클래식에서도 물론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고 뭐 이런 류의 사운드는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명징하고 화사하고 뚜렷한 호쾌한 그런 류의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인 만큼 JB의 사운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L12는 좀 공간에서 저역 부민 같은 것만 겪으셔서 저역 마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4-3mm처럼 또 너무 카랑하기만 한 좁은 공간에서 볼륨을 충분히 못 써주는 우리의 통상적인 현실 범위 내의 가정환경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L166이 가장 절묘한 대답이 아닌가 싶다 라고 생각이 들고 L166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중고시세가 좀 낮게 책정이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JB의 매니아 분이시라고 하면 한번은 꼭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JB의 입문에도 상당히 좋은 스피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